좀 상담할 내용이 있다고 해서 전화 드렸는데요 지금 통화 가능하십니까? 한 번 더 이 상황을 저한테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예, 첫째는 제가 건물만 받은 거잖아요 그런데 그 건물 받기 전에 제가 먼저 어떤 상황인지 조사를 해봤어요 장남은행이 주 채권자니까 장남은행에 물어보고 그랬더니 토지 관계에 대해서도 나중에 구매 가능하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좀 더 조사해보니까 실제 소유자는 서울산 개발 주식회사가 토지 소유가 돼 있고 서울산 개발이 로아스건설이라는 회사에다가 토지를 팔았어요 예약을 하고서 장금 완납까지는 안 된 상태고요 얘기 들어보니까 한 90%까지는 대금을 완납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어쨌든 그 사이에 로아스건설 대표가 사망을 했어요 그러면서 회사가 부도도 나왔고 그랬다고 은행 쪽에서 그러더라고요 어쨌든 그래서 대금 완납이 안 되니까 서울산 개발 주식회사도 곤란한 상황이고 저는 어쨌든 건물을 받았으니까 대출을 실행해서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건물만 있으니까 대출이 좀 실행이 어려운 상황이 된 거고 채권자는 어쨌든 경남은행이라 토지도 그렇고 건물도 그렇고 각각 다 한 영업소에서 다 실행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건물의 가치나 뭐 이런 거는 딱 감정을 해서 다 대출이 실행했을 테니 거기가 제일 잘 알고 있을 거다 생각을 하고 그 쪽에다가 계속 접촉을 하면서 진행을 해왔는데 이제 서울산 개발하고 경남은행하고 경남은행은 이렇게 대출을 실행 로아스건설을 통해서 대출을 실행해줬고 구도가 났으니까 자금을 해소를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지지부진한 그런 상태 보편자가 없으니까 지지부진하겠죠 자 그래서 우리 회원님이 그 원하시는 게 뭐예요 저는 이제 어쨌든 경남을 받았으니까는 이거를 대출 실행하고 건물을 매입을 하고 토지까지 다 매입을 했으면 하거든요 근데 이제 날짜가 대출을 하려고 해도 날짜가 지금은 너무 없는 상황이고 경남은행하고 서울산 개발하고는 내부적으로는 다시 있기는 다 끝났다고 그러더라고요 이제 토지 매매했던 계약을 취소하는 거로 네 하기로는 내부적으로 다 협의가 됐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어저께까지는 네 좋습니다 그러면은 건물만 받은 상태에서 그 상태로 대출이 안 되면은 장금을 못 내는 상태입니까 그렇죠 그러면 뭐 지금 서울산에 빨리 찾아가셔 갖고 토지를 매입해야 되는 게 답 아닙니까 네 근데 이제 그 쪽에서는 그 완전히 정리가 되기 전에는 계약을 할 수는 없다 네 계약이 되니까 네 그래서 그 법무사를 통해 가지고 뭐 법률적 자문을 구하고 정식으로 이제 그 계약 취소 내용 증명도 보내야 되고 뭐 뭐 그렇게 그런 절차를 거쳐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 그렇게 하고 나서 매매계약을 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시간이 없잖아요 네 그런데 이거는요 잔금을 내는 날은 정해져 있고 그리고 서울산은 법이 아니고 우리가 협의 대상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럼 협의 대상을 협상을 잘해야지 땅을 사올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현재는 제가 해결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니죠 그거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좀 조언을 드리자면 계약의 해지는 통보만으로 효과가 있습니다 서울산에서 로하스로 그리고 이제 계약을 제3자하고 계약을 하면 되는데 그건 법이고 서울산 본인 스스로가 싫다 그러면 우린 특별한 방법이 없겠죠 그렇죠 네 그런 조언을 해주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는 매매계약은 못하더라도 의향서라는 걸 하나 작성해서 매매계약이 안 될 시 우리랑 계약을 한다는 그런 걸 가지고 대출을 실행하는 방법은 또 어떤지 근데 거기에 두 가지가 또 문제가 있죠 의향서를 과연 해 줄 것인지 뭐 다 필요 없고 다 끝난 다음에 오세요 이렇게 해버리면 우리가 할 말이 없고 뭐 대가를 좀 주더라도 해 줄 수 있는지 그 전에 알아봐야 될 건 은행에서 의향서 같은 것들로도 대출이 일부 나올 수 있는지 그러니까 뭐 건물에서 일부 땅까지 다 갖고 오면 추가 일부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제가 보기에는 이 은행하고 협상을 잘하면 불가능할 것 같지는 않아요 사오겠다는 계약을 미리 해놓은다면 근데 그것 또한 협상이나 의사결정이 그쪽에 있기 때문에 네 저는 이 정도 팀만을 드리는 것 뿐입니다 경남은행이든 서울시장 개발이든 다 저랑 새로 계약하는 거는 다 협의는 돼 있는 상태예요 네 뭐라도 좀 써주시오 네 경남은행에다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어쨌든 주채권자가 경남은행이고 네 그러면 채권자가 법원에 가서 이런 사정에 의해서 장금 연기 신청이나 좀 해줄 수 없겠느냐 네 그렇게까지는 얘기를 해봤어요 아 그거는 힘들 거예요 법원은 법원이 정해져 있는 절차대로 진행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사연이 있어서 그거를 진행하게 바꿔달라 이거는 조금 힘들 것 같고요 네 제가 좀 네 경남은행에서는 자기네 절차상으로 또 이런 일이 처음이라 그거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네 차라리 법원의 그 대금 만남을 이자를 내더라도 좀 늦게 내서 나중에 처리를 하는 방법은 어떠냐 다음 주 중에는 결론이 확실히 날 것 같으니까 뭐 그렇게까지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좋습니다 다음 주까지 결론이 나는 정도로의 수준이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뭐 잔금일 이후로 일주일 안에 해결할 것이다 정도면 이자 내시고 그냥 하시면 돼요 어떻게 알아냐면요 잔금일이 지나면 이게 경매 진행이 종결되는 거로 알았어요 아 그렇지 않습니다 다음 잔금일 다음 입찰일 그러니까 잔금을 안 내면 잔금을 내라는 통지를 한번 하고요 만약에 그게 안 이루어질 것 같으면 새로 경매날을 잡습니다 그 경매날을 잡는 게 지금 잔금일로 약 그냥 대략 한 두 달 정도 최소 그렇기 때문에 이자가 싼 이자는 아니지만 며칠 정도를 쓰는 것 정도 수준이라면 제가 지금 말한 것은 그냥 알아만 두시고 이자 내고 빨리 계약하고 대출 받아서 잔금 내는 그런 순으로 순리적으로 처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럼 뭐 일단 그 서울산 토지주의한테는 위양소 정도 부담 없이 써줄 수 있으니 그거 받아가지고 은행하고 협의하면 되겠네요 네 뭐 제일 좋은 것은 계약을 하는 거죠 근데 그게 약간 큰 기업일수록 오래 걸리거든요 서울산이 얼마나 큰 기업인지 모르겠는데 네 거기 대표하고 직접 통화를 했더니 빨리 처리해주겠습니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토지를 사올 수 있는 날짜를 대략 계산을 해보세요 다음 주 중이다 네 아무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네 계약하고 잔금 내고 사오시고 대출 일으켜서 경매 잔금 내시면 됩니다 아 네 아무 걱정 없고요 네 혹시라도 그게 이상 이상하게 미지수로 몇 달 모르겠다라고 한다면 아까 이야기한 그 뭐 의향서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네 협의를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 예예 알겠습니다 네네 네 네 고맙습니다 잘 처리하세요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